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비방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데용 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 한동훈 후보는 사천 의혹 사슬 여론 조성팀 의혹 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습니까? 라며 한동훈 씨 거짓말 정치라고 공격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? 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 원 후보의 구태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. 라며 원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고 맞받았어요. 거대 야당의 맛은 소수요당으로서 내부의 힘을 결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개연일 내부 분란만 계속 빼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개연일 내부이싱 subs 워파 murderer